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파시티브적 또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적 두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가에서 보면 한 가지는 깨끗한 마음이다. 또 하나는 더러움에 물든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탐내고 석내고 어리석음을 버린 그 상태의 청정한 마음을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더러움에 물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욕과 석내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온갖 근심, 걱정, 번뇌망성에 빠져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본래 처음엔 청정함으로 시작을 했지만요. 바로 부처라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석내고 어리석음이 다해서 더 이상의 탐내고 석내고 어리석음이 형성될 수 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공한 상태가 되었을 때, 청정함이 되었을 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인 것이고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오온, 색, 수상행식, 색이다는 것은 물질명의 권력, 또 수상행식이다는 것은 정신작용으로 쓰여 갖고 싶다, 두리고 싶다, 좋다, 나쁘다,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번뇌가 있는 마음을 바로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서쪽 백리에는 아내의 친정이 살았고요. 또 동쪽으로 백리에는 바로 시가집이 있었는데요. 남편 되시는 분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니었어요. 친정집에 사람 말을 좀 갖다 드리고 오세요 라고 하니까 그 안에 되는 사람이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깨춤을 주면서 친정집을 갖다 주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똑같이 시가 댁에 쌀 한 말만 좀 갖다 주고 오세요 하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거기를 보내냐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더란 이야기. 똑같이 동쪽으로 백리, 서쪽으로 백리인데요. 친정으로 갈 때는 기분 좋게 갔고 또 시가 댁으로 갈 때는 짜증을 내드라 하는 이야기인데 꼭 뭐 친정을 가고 시가 댁을 간다라기보다도 우리 삶에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거나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게 되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는 짜증이 형성이 되고 번뇌가 형성이 되죠. 그러나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나 하기 싫다 하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없애버리면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도 없죠.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좋다 나쁘다고 형성되는 마음을 우리는 바로 중생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곱이 풀린 망아지와 같다는 이야기죠. 잠시 한 눈을 팔면요. 곡식 밭에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잘만 단속하면은요. 늘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극락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는 길이 어차피 우리가 생해서 살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면은요. 이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무겁지 않아요. 많은 질문이 짊어지면은 멀리 가기도 힘들어요. 이 더운 날 들고 가기도 힘들지 않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든지 다 버리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실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1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 우리가 부분으로 아집염주법괴관 또 허공위승무불관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집염주법괴관이다는 것은요. 내가 지닌 염주로서 법괴를 관하면서 또 허공위승무불관이다는 것은 허공을 남김없이 모두 꿰어서 통하리다라고 했는데 바로 내가 지닌 염주다라고 하는 것은 염주는 생각염자 구슬주자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과 행과 마음을 지니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우리가 염주를 돌리는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법괴를 관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세계를 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공을 남김없이 모두 꿰어 통하리다라고 했어요. 허공을 남김없이 모두 꿰어 통하리다는 것은 진법괴 허공계 할 것 없이 있는 세상의 모든 부처님의 진리를 다 깨우쳐서 터득하겠다는 각고를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평등사나무와처 관구서방아미타다 평등하신 사나부처 어디에는 없으리까 관구서방아미타 서방극락아미타불 어서 빨리 뱉고 지고 하는 뜻인데 평등사나무와처 평등하신 사나부처 어디에는 없으리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평등하신 사나부처는 뭐를 뜻하느냐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죠. 여러분들 화음경의 주전불이 비로자나부리라고 했고요. 부처님께서 화음경을 설하시고 나서 알아든 사람이 없으니까 망설일 때에 범천재석천이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회의를 소집했죠. 그래서 첫 번째 회의 때 법을 위협력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바로 법을 부처화를 한 것이 비로자나부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법이 과연 높고 낮음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중국의 우리가 육조다라고 하면 1조가 달마대사 아니예요. 달마대사가 보리달마인데 원래 부처님의 어떤 선의 맥락 범맥을 이은 사람이 마가섭 아니예요. 마가섭 존자. 부처님께서 염하미소를 했을 때 염하미소도 하는 것은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서라고 꽃을 하나 이렇게 들으니까 아미타부처가 합장을 하고 미소를 지면서 웃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에서 전달되는 이심과 전심 뭔가 통해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교회 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 외에 특별히 전수되어야 되는 전달되어야 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적으로 선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교회 별전법의 선법이 바로 마가섭이 일조가 됩니다. 초조가. 그래서 부처님이 마가섭에게 전수를 했고요. 마가섭이 일조가 돼가지고 쭉 인도에서 내려오게 된 게 제27대에 반야달마까지 내려오게 됐죠. 반야달마가 27대였는데 그때서부터 인도에서는 사실은 분류가 쇠택에 접어들지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형성됐던 자이나교, 힌두교. 원래 그 힌두교, 자이나교가 모태가 바로 바라문 사상의 베다성전 아니어요. 그래서 베다성전에 입각해가지고 힘있는 서역의 아리안족이 들어와가지고 베다성전을 만들고 그 아리안족들이 인도를 지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티벳족이나 어떤 몽골족이나 이런 샤가족의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고요. 그래서 샤가족들은 분산이 돼가지고 얼마만큼 그 후손이 남아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인도에서는 분류가 쇠택했고요. 바로 힌두교가 융성화되면서 분류가 인도를 벗어나서 그 주변 미얀마, 캄프차이, 태국, 타이 이런 데 쪽으로 해서 퍼져나오게 됐던 건데요. 이때 27조 반야달마가 바로 28대 보리달마한테 범맥을 전수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28대 손 아니에요. 그분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사실은 분류가 팽배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중국에서 분류가 팽배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선사성이 내려오면서 6조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바로 보리달마가 1조고 2조가 해가 아니어요. 해가. 그래서 해가 스님이 바로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려고 해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자기 팔까지 자르면서 연비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심인명이라고 해가지고 달마대사님도 사실은 신도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달마대사가 처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왔을 때는 신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많이 깨치니까 많이 거기서 뭐 얻을 수 있겠지 이랬는데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 얻음이 없고 이름이 없잖아요. 또 준다고 주는 것 아니고 받는다고 받아지는 거 아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깨치는 건 스스로 깨쳐야지 깨우침을 전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얻는 것이 없다니까 다들 떠나가게 되죠. 요즘도 보편적으로 우리 불자님들 뭐 애기들 입시 기도한다. 자격 기도한다. 남편 승진 기도한다. 입찰 기도한다 해가지고서는 해서 잘 안되면은 이자라고 연이 안다. 이자라고는 인연이 안 맞는가 봐. 뭐 이렇게 해서 저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 불교 믿으면서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 하면서 개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종교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인연이 안다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만들질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인연이 안다서 그러는 건 아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 역시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부처님 역시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어요. 할 수 있는 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방법은 배우질 않고 그냥 동상한테 가서 빌기만 하고 있으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달마대사께서도 이루 형료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달마대사께서 주시는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 남은 것은 해가스님이었어요. 그래서 해가스님한테 너는 왜 안 가느냐 달마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는 달마대사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안심인명에 들려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심인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극락의 삶, 편안한 삶을 스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달마스님께 스승님께 뭘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심인명에 들어가느냐?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번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께서 그럼 그 번뇌를 이리 내놓거라. 아무리 찾아도 번뇌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내가 이미 그 번뇌를 맑혀주었노라. 해가지고 법통이 전수되잖아요. 해가스님한테. 또 해가스님 역시 삼조인 승찬스님한테 그런 식으로 전명이 되고요. 또 삼조의 승찬스님도 웬 삼위승이 와가지고 스님 저에게 해탈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승찬스님이 왜 해탈에 이르려고 하느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널 묶어두었느냐? 그랬더니 승찬이, 도신이 아니요. 이제 삼위승이 도신인데요. 아니요. 누구도 묶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하러 해탈을 얻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깨우침을 얻죠. 그래서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얻은 것이 바로 도신인데요. 도신스님이 사대조인데요. 도신스님이 신신명 만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조가 홍인이고요. 오조 홍인 다음에 육조가 해능 대사 아니에요? 그때 육조 해능이 나무꾼이었는데 나무꾼이었을 때 바로 금강경의 사국의 애를 듣고서는 거기에 반해가지고서는 도를 깨우쳐야 되겠다고 어머니만 털어 걸었고 나무짼 팔아서 하루하루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만 털어 걸었고 지게를 패대기 치고서는 결국 도를 터득하러 가지 않아요? 그때 북방에 계셨었는데요. 오조 홍인 스님이 북쪽으로 회사에서 가가지고 찾아갔는데 웬 노인이 산에 있어서 해능이 볼 때는 그 부분 어디에 분명히 절이 있을 텐데 싶었는데 노인이 계시니까 노인한테 묻지 않아요? 저 영감님 홍인 스님이 계시는 절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영감님이 거기는 왜 찾아왔느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도를 깨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남방에서 왔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남방에 있는 놈이 어떻게 깨우침으로 깼다고 왔느냐?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인이 알고 보니까 홍인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답한 사람이 해능인데 해능이한테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한테 그 당시에 청년이었고 어린 젊은 청년이었죠. 청소년이었죠. 남방에서 온 놈이 무슨 도를 깨치려고 하냐? 하니까 바로 해능 스님이 스님 지역은 남방 북방이지만 도에는 남방 북방이 없는 걸로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홍인 스님이 깜짝 마음속으로 놀래서 당돌한 놈 아니냐? 해가지고서는 그래 그 스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저쪽 절이 있는데 거기를 가봐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홍인 스님을 칭견을 하고 보니까 바로 자기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던 그 노인이 바로 홍인 스님이었어요. 홍인 스님이 공양간에 가서 불이나 떼거라? 해가지고 불을 떼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사람은 남방 북방이 있고 지역은 남방 북방이 있는데 도에는 남방 북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평등 산하 무화차다. 여기서 산하다는 것은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법에는 어디든지 다 평등하고 어디든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구 서방 아미타다 하는 이야기인데 관구 서방 아미타는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부를 어서 빨리 뵙고 싶다 하는 이야기예요. 서방정토 아미타 세계를 아미타불이다. 우리는 흔히들 서방은 정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도요. 또 그때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생각해서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 인도에서는 굉장히 고운 다습했지 않았어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선선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지내기 가장 적합한 온도가 바로 저녁 해질 무렵 해질 무렵에 선선해질 때 아주 하루 일과가 끝나고 땀을 식힐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어떤 여건이었다라고 하죠. 그 당시에 또 인도가 산악지 지형은 산악지 지형이지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평지는 또 한없이 넓은 평지 지형이 있지 않아요? 그때 일을 끝나고 저녁 때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땀이 살살 씻고 어떻게 돼요? 뭐 씻고 난 상태로 하면 졸음이 살살 올 정도로 좋은 그런 어떤 체온의 상태인데 서쪽 하늘에는 어떻게 돼요? 황혼이 이루 형령할 수 없이 붉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서쪽의 황혼을 보면 얼마나 장암하고 평안하고 웅장함이 들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발전이 된 때는 아니니까요. 자 서쪽으로 저렇게 한없이 가다가 보면 뭐예요? 이와 같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기만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 황혼 볼 수 있고요. 몸도 시원하게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는 그 기분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 서방으로 끝없이 가다 보면 극락이에요. 극락 끝 극자로 써요. 끝까지 가다 보면 즐거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 즐거운 낙자를 쓰지 않아요? 극락 그러면은 서방으로 한없이 가다 보면은 이런 끝까지 가다 보면 즐거운 세계에 있을 것인데 즐거운 세계다라고 하니까 더러운 세계겠어요? 깨끗한 세계겠어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세계라고 염원을 하지요.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할 정토에다가 또 흑토자를 써서 정토라 그러지요. 그래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미타정토 산부경에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미타정토 산부경을 설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아미타불에 대한 사상 이 아미타경에 대한 사상에서만큼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설을 하셔서 무문자설경이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분명히 아미타불이 존재하고 계신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세계가 극락세계다 라고 했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아미타 사상이 번창하기 시작한 것은 부처님 돌아가셔서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요. 바로 아시오 과왕이 전인도 통일을 하고 불교가 융생이 될 때 전인도에서 불교가 융성이 될 때 불교를 대단히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대중불교 운동이죠. 재가신도들 사이에서 대중불교 운동이 일어나죠. 부처님 인멸하시고 보편적으로 보면 부처님과 같은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불법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승이다 라고 하고요. 그럼 불교를 대대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면 누구나 다 공부를 해서 깨치는 것보다 일단은 불교의 귀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운동이 재가자 불자들 사이에서 형성돼서 일어난 게 대중불교 운동이란 말이죠. 이때의 대중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같이 성황을 이룬 것이 바로 아미타 사상이에요.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서쪽으로 끝까지 한없이 가면 즐거운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끝에 가면 무슨 일이든지 원만하게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실 거다라는 상상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아미타예요. 부처는 깨달으신 분이에요. 깨달으신 분으로서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부처님이 서방정토에 극락세계 가면 계실 것이다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아미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미타부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 너희들 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끝세계 가서 즐거움을 느끼는 만큼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다 배워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불법을 봉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인원이 자꾸 쭈니까 그걸 소승이라고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만 진실로 한 번 찾으면 너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미타 부처님께 절만 한 번 하면 너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절하고 너도 나도 탑을 돌면서 아미타부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부흥대에서 일어난 게 대승불교운동이에요. 누구나 쉬우니까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대승불교운동은 어떻게 보면 포교 차원으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불교가 아닌 불교 쉽게 얘기하면 무석불교 무당불교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불교의 깨달음이라 하는 건요. 첫째는 뭐예요? 목적이 전법에 있어요.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하는 것도 진짜 좋지만 그게 대승불교 아니에요? 사판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바른 법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른 법을. 그러면 바른 법이다 하는 것은 어때요? 올바른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판스님이라고 해요. 학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부를 바르게 해서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판을 하는 건 공부를 하는 건 전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전법을 하려고 하면 이 판을 제대로 해야 돼요. 즉 깨달음을 제대로 얻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판 사 판 합의 육 판이 돼야 되는데 근간에 보면 공부들을 안 하고 그냥 포교 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불법에 대한 포교보다는 어떻게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찍지는 않고요. 또 그런 어떤 분들이 보면 불법을 제대로 공부를 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영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만 터득해서 도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구 서방 아미타에서 서방정토 극락색 아미타부를 어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극락색의 아미타 부처님을 만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원을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아미타 부처님은 진심으로 찾아야 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깨우치신 것과 같은 깨우침을 얻어야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런던 올림픽인가요?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선수천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아요? 저도 개별적으로 운동은 잘은 못하는데 구경하면 억수로 좋아해요. 올림픽 한다 뭐 한다라고 하면 거의 잠도 안자고 스포츠를 관람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대요. 요즘 올림픽에 나가시는 분들 태능 선수천에 입천해가지고 연습들 많이 하지요? 어때요?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려면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 보여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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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원을 하면 보여지나요? 그 사람 얼굴을 쉽게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과 같이 운동 실력이 되어가지고 같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다보면 보게 해달라고 빌지 않아도 맨날 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맨날 같이 운동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편하게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맨날 봤으면 좋겠다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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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전근을 하면 대통령 볼 수 있어요? 바로 대통령이 인정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경호실에 아마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 대통령 맨날 승연할 수 있지 않아요? 아미타블도 마찬가지예요. 아미타브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나모아미타불 나모아미타불 한다고 해서 아미타불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미타불을 배우려면 아미타불이 깨우치신 진리를 깨우쳐서 그런 경제 아미타불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서로 데려다 보게 하죠. 그리고 간세현보살 대세지보살 님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아미타불 부처님이 데려다 협시보살로 만든 것 아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극락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극락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극락의 살기를 기원합니다. 극락의 살기를 기원합니다. 저라고 여러분들 연불한다고 극락의 삶을 살아요? 편안한 삶을 살아요? 걱정, 관심 없애고요. 편안하게 살만한 원인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편안한 안정된 극락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흐르는 물이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조각구름이 골짜기로 돌아오는 것 역시 본래 무슨 마음이 있어서가 아닌 것이예요. 숲을 바라보면요. 어때요? 숲은 웅성한데 적적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건 자신의 마음이예요. 결국 좋고 나쁨 적적하다 즐겁다는 건 스스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이나 어떤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혼자 스스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임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